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가벼움이 지배하는 시대에 내공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개발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많은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에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행어가 난무하는 시대에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분량은 280쪽 정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조직에 대한 본인적인 이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23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경험을 고스란히 녹여낸 책이 바로 이번 책입니다. 저자 박정열 박사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책의 구성입니다. 휴탈리티 책의 제목입니다. 휴메니티와 탤런트의 합성어입니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아닌 기계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핵심은 결국 기계가 아닌 사람이자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가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무한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소 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펼집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작가는 취급인으로서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과 비전과 목적지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책의 구성은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인재에 관한 불편한 진실 부재는 당신의 머릿속 인재의 허상을 지워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잘못된 인재의 상이 시급인으로서 하여금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 제2장은 인재와 미래의 아슬아슬한 탱고입니다. 부제목은 빅데이터를 이기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미래의 인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입니다. 마지막 3장은 AR 시대 사람의 휴탈리티입니다. 사람의 조건이자 휴탈리티인데 부재는 물음표와 느낌표로 인재성을 밝힌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인재의 상이 아니라 마지막 장에는 인재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이 책의 강점은 철학과 원칙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인간은 두 가지 영역에서 역량이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 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해성 역량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술 역량은 외부로부터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역량은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성입니다. 여기서 인지성은 추상적인 개념, 즉 정보나 지식을 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기능성은 알고 있는 능력을 필요할 때 실제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기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석 역량입니다. 기술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석 역량은 인간은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미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해석 역량도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집니다. 하나는 감수성입니다. 영어로 센싱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섬세한 촉을 우리는 감수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지성입니다. 센스 메이킹입니다.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이를 축적해서 의미체계를 만드는 능력을 바로 감지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요즘 세상이 말하는 인재상은 주로 기술 역량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재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역량과 해석 역량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기술 역량을 계속 칭송하고 과장하지만 저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해석 역량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량은 6가지로 구성됩니다. 스킬 더하기 지식 더하기 태도 더하기 가치 더하기 욕구 더하기 기질입니다. 이들을 빙산에 비유하면 앞에 세 가지는 바깥에 보이는 바다 위쪽에 있고 밑쪽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인 스킬 지식 태도는 바깥으로 드러나고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4%로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깥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가 바로 가치 욕구 기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확인과 발굴에 기반한 반성적 성찰과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앞에 세 가지는 바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세 가지는 바깥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치 욕구 기질에 해당하고 바로 반성적 성찰과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 체계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보상과 같은 데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여기서 가치는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욕구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의 동력을 만드는 원천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질은 타고난 개인적 자질과 특성과 지능과 그리고 성격을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는 기계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이 여전히 우위가 있는 영역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해석 역량을 구성하는 바로 감지성 센스 메이킹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인재 전문가나 hr 전문가들이 기술 역량에 집중하지만 저자는 바로 해석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석 역량의 두 가지 요소 가운데서도 바로 감지성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내고 해석하는 역량인 바로 감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역량은 기술 역량과 해석 역량으로 구성되는데 기술 역량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외부 자극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해석 역량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내부 성찰을 통해서 세련화되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여섯 번째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지배하는 시대는 인재상의 시대가 아니라 인재성의 시대다. 여러분 여기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인재상의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인재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게 저자의 핵심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인재성이 지배하는 시대. 한마디로 인재상의 시대가 가고 인재성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저자의 아주 주요 주장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의미를 만드는 것,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 의미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일곱 번째입니다.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경험의 시간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해서 자기만의 의미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환을 우리는 흔히 내재화라고 부르는데 찾은 의미가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동 변화의 실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재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재화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짜 내재화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 내재화를 저자의 용어를 빌리려면 내사화, 인트로젝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재화는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내재화와 내사화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사화는 내재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것을 폼을 잡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여덟 번째입니다. 변화무상한 시대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인재성, 즉 휴탈리티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세 가지는 휴탈리티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저자는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독려합니다. 첫째, 휴탈리티의 등불이 될 내 안의 해성 역량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 둘째,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가? 셋째, 내 안의 휴탈리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 포인트 아홉 번째입니다. 저자는 마지막 결론장인 제목은 제3장. AI 시대 사람의 조건, 휴탈리티. 부제는 물음표와 느낌표로 인재성을 밝힌다에서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을 제안합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내 안의 것들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 아주 명언이죠. 오직 내 안의 것들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은 것이 20세기의 미국의 화가이자 미술교사였던 로버트 헨리의 내적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내 안의 것들을 다시 한 번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로버트 헨리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림 그리기의 목적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혹시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다. 그리기 과정이 유용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저자는 그림 그리기를 자기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목적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다. 혹시 성적이 나왔다면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다. 공부하는 과정이 유용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은 일하는 목적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적은 세일하는 목적은 다 대체될 수가 있죠. 그 밖에 본질에 충실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네 가지의 습관이 되어져서 전체의 결론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휴탈리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행에 옮겨야 될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이 소개될 것입니다. 철학과 실용이 모두 포함된 저자의 깊고 시튼 경험이 담긴 바로 책이 휴탈리티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래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심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 바로 휴탈리티입니다. 박정열 박사의 휴탈리티 한국경제시문에서 나왔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한 권 구입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넘길 때마다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줄을 꺾게 될 것입니다. 멋진 책입니다. 내공 있는 책입니다. 휴탈리티 AI 시대 사람의 조건 소개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